자, 이 대회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진짜 다 재능한 선수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겨루기 선수가 아니다. 나는 그냥 태권도 그 자체의 조언용이다. 보여줘야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탄력 좋아요. 두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방인가요? 540도 2방. 확실히 기초 체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돌려차기 3단계. 하나, 둘, 셋. 가벼워요. 가벼워. 또 시범 발과 겨루기 발이 다른데 잘해요. 깔끔해. 깔끔해. 발 빨라요. 빨라요. 잘해요. 5회 3돌. 자, 완파 성공했습니다. 조원용 선수. 아하. 잘해요. 자, 위력격파 시작. 어? 뭔가요? 오호. 이어가서. 아, 뒤차기까지. 자, 신선해요. 이어가서. 이어서. 뒤우리기까지. 자, 간다. 자, 비하장 격파. 아하. 내려찍기 예술이에요. 자, 마지막 지금 대리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자, 높은 점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킨 건지. 겨루기 선수가 저런 퍼포먼스 나온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마스터즈 대회는요.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건 조원용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원용 선수는 겨루기 거의 오늘 마스터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나머지 점수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조원용 선수 지금 점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격파. 과연. 자, 7.24 위력격파 7.24. 자, 합의 15.58로 7위를 달성합니다.